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얼마 가격까지 오르면 팔고 현금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모아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사가지고 다시 저점 미소를 하겠다. 또는 다른 걸로 갈아타겠다. 거기에서 보통 이제 헛발질이 나오거든요.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또 당연히 있죠. 근데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왜 지금 이렇게 ETF를 통해 자금이 몰리냐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장표를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운용자산 총액을 따져보면 한 3경원, 4경원 정도가 됩니다. 이 참 단위도 말하기가 힘든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위인데 이제 블랙록이라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는 이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은행들을 통해서 주로 상품을 팔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은행 가시면 펀드 가입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B&Y 멜론 이런 은행들은 기존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이 상품들을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만 상대하는 은행 아주 창구를 통해서만 어떤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제한적인 어떤 창구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ETF가 나왔다 보니까 이 은행들까지도 미국의 시중 은행들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상품을 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고객들에게.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실제로 웰스파고라던가 메릴린치라고 하는 대형 은행들도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ETF를 고객들에게 팔고 있었다라는 게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 도대체 누구냐. 시중 은행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원래는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하는 4050 은퇴자금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보다는 연령대가 좀 많으시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 세대들이 이 은행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나 관심 있으니까 조금만 사볼게 라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좀 그 정도까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아주 안정적으로 내 은퇴자산을 불리고 싶은 목적이고 이런 자금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들어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매력은 제가 설명 들었지만 아주 정확한 스케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돈의 가치가 희석되고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래는 지난 전고점, 지난 전고점 한 8천만원까지 갔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는 6만 9천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이 넘었는데 전고점을 뚫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못 뚫었다네? 왜 그러지? 이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불과 4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은퇴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그 원화에 희석되는 가치를 상수해야 할 만한 것에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우량주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금이나 귀금속. 금이나 귀금속은 그 자체로 어떤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진짜 원자재인데 아무 사실 쓸모도 없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예금보다는 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 스케줄, 굉장한 희소성,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신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싶은 거죠. 물론 아주 공격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내 전체 자산의 5% 정도 한번 사보자. 근데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업비트 거래소를 깔으래 우리 아들이. 근데 아씨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뭐 명절 때 만날 때 한번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깔아서 사봤는데 그동안 또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겠죠. 그러면 또 물려 계시다가 아유 이건 안 되나 보다. 버려놓은 거죠. 이런 식의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계속 써오셨던 MTS 그 앱을 가지고 저는 이제 참고로 NH투자증권 앱을 씁니다만 아마 뭐 다들 쓰시는 게 다를 텐데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주식 투자하듯이 걸어 하실 수 있고 또 보통은 또 브로커들을 보통 쓰시죠. 내가 이제 잘 아는 은행 직원이 있어서 좋은 거 있어? 하면 이제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하면 가서 창구 가서 이런 펀드가 있다더라 하면서 상담 받으시잖아요.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좋아 한번 사볼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팔고 막 일어나요. 1년 2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가 그래 한 8천억 원까지 갑자기 인플로우가 자금 유입이 확 들어와서 올랐으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있으면은 쭉 빠져나가서 가격이 뚝 빠질 거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요. SE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위에 해당하는 그 금융당국에 모든 상장사 및 그리고 기관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ETF라는 증권을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과 내가 얼마를 샀는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를 밝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이제 매수한 지난 1월 11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거래되기 승인돼서 15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이 되면은 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60일 이내로 보고하게 돼 있고 통상 30일 안에 다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시자료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테슬라나 기존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그런 법인들이 얼마나 많이 ETF에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500억 달러, 8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다면 보통은 개인들의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일 거고 또는 그 기관들이 아니라 이제 법인일 수도 있죠. 그동안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기는 좀 꺼렸던 그런 법인들이 나도 그러면 투자해보겠다 하고 ETF에 투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빅네임들이 나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의 버크셔의 사회가 비트코인 ETF를 샀대라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아니 오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까지 폄하하던 양반인데 그랬는데 또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분위기 하니까 희망회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빅네임들이 나오면은 이거 자체가 뉴스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ETF를 런칭한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경기인 미식축구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인데 미국에서 전국적인 행사면 사실 거의 월드컵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관심이 있는 행사예요. 거기에서 광고를 엄청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2월달에 슈퍼볼이 있었거든요. 아무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ETF가 저렇게 핫하고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2월달만 해도 벌써 왜 하지 않았냐. 그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월달에 사실 이미 광고 신청 기간이 접수가 마감돼가지고 ETF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광고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오 이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견조하게 가격이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빅네임들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상 어떤 특정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주도한 랠리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뭐냐. 일반 사람들이 ETF를 많이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오히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21년에 한 6천만 원일 때 대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4년 초까지 23년 말까지니까 3년 넘게 아무튼 물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그때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만 했지 팔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다시 원금 회복을 했으니까 원금 회복비 약간 수익이 났으니까 팔 거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까지 올라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1억 8천만 원까지 간다면 그때도 더 살 거예요. 1억 8천만 원에도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저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그 거기에 쓸 겁니다. 또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예상치 못한 갑자기 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땐 돈을 써야죠. 병원비로 수술비로 부모님이 아프게 되실 수도 있고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 자금을 대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생에 제 인생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비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비트코인을 쓰기 위해 계속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은 얼마 가격까지 오르면 팔고 현금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재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저처럼 이 업계에 있어가지고 저는 심지어 업계에 있는데도 그렇게 풀타임으로 가격을 막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시간과 여유를 버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는 거지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모아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사가지고 다시 저점 미소를 하겠다. 또는 다른 걸로 갈아타겠다. 거기에서 보통 이제 헛발질이 나오거든요.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올라가. 그때 오는 포모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손이 나가요.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더 올라가나보다 하고 샀는데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귀신같이 정말.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팔았어요. 가격이 떨어지기 기다려. 안 내려가요. 여러분. 그 가격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놓이시려면 그냥 꾸준하게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알티코인으로 갈아타시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비트코인으로 이 정도 수익 봤으니까 다음 메타는 뭐냐. 이제 이더리움이 따라가지 않을까. 리플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알티코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굉장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디파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유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딱히 아니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레이어2 기술. 뭐. 지금 이제 제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고 디파이 2.0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디파이의 단점을 보완하 디파이 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글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야 이더리움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큼 가겠다. 그런 확신이 서셔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지성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지성 매수를 하려면 기준금리가 확 내려가야 됩니다. 지난 2020년, 2021년처럼 제로금리로 지금 연준이 확 내려져가지고 돈이 막 시장에 풀리고 이 열차에 탑승 안 하면 다 바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비트코인 올랐으면 이더리움 오르고 이더리움 올랐으면 리플 오르고 아발란치 오르고 막 솔라나 오르고 이런 장이 펼쳐지려면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확 꺾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올해 말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다. 지금 5.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게 막 기준금리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런 플레이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무지성 순환매를 기대하면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 거 선별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를 투자할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막 거기서 팔고 저점 매수하고 이거 어렵다. 저처럼 계속해서 돈 생길 때마다 사셔라. 그러면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체어맨인 마이클 세일러처럼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몇 년만 지나면 지금 만약에 작년에 1년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셨으면요. 지금 꾸준하게 한 일주일 단위로 정리심 매수를 했다 치면요. 지금 2배 수익이에요. 현재 가격이 1년 전 가격들 비해서 근데 그때 사서 보유했으면 사서 보유했으면 6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저점 매수하는 게 수익이 높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만약에 한 6개월만 늦게 사셨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수익이 16%로 줄어들어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어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6개월만 차이가 나도 그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제 케이스인데요.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게 2021년입니다. 그때 이제 워낙 저리로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되게 흔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질렀죠. 근데 물렸습니다. 3년 동안 물려있고 여전히 그 대출금을 갖고 있는데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저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15% 이렇게 보던데 그 15%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기준금리가 5% 우리나라는 3.5%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유지될 거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과거 한 2, 3년 전에 저리로 받았는데 그 대출이 만기가 돼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제 지금 금리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은 대출을 갑자기 이자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100만원 내던 게 막 200만원, 300만원 늘어나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갭 투자 하셨다가 이자 비용이 두세 배 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렇게 대출 받아서 사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거니까 대출을 계속 유지한다. 또는 더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출을 먼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출 먼저 갚고 비트코인도 일부는 팔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대출과 대출을 줄여나가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비트코인 사고 또 그걸로 다 비트코인 사지는 말고 대출도 갚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일부 팔아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또 와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뭐 1억 8천까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대출 먼저 갚으시고 약간 뭐 밸런스를 취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출 갚고 일부는 대출 갚고 일부는 비트코인 사고 하지만 그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다락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6만 지금처럼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면 되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근데 그때까지 대출에 그렇게 물려있으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좀 갚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